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베이스 크림 울프쿠키 BJ 승원입니다 오랜만에 보시죠? 네 훈련소를 마치고 돌아왔어요 가혹한 훈련을 마쳤습니다 네 애떡과 집에서 맛있는 거 먹고 쉬다가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 소식대로 또 몇 가지 알려드리려고 여기 딱 자켓을 어? 저희가 이제 발매하는 아 여기 있구나 네 이제 자켓 셔츠가 발매가 됩니다 뒷모습은 이제 곧 한번 하시는 분들은 그치! 잘한다! 이 제품을 발매를 하고 아마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워카웨어와 콜라보한 제품이 같이 발매될 것 같아요 맞죠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제 올해 마지막 저희 어떻게 보면 캡슐이고 이제 내년에 잘 준비해서 내년에 좀 더 다양한 품목들과 재밌는 제품들로 네 잘 뵙도록 하겠습니다 상황도 다 좋아져서 오프라인에서 만나 뵀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코로나가 좀 잠잠해져야 저희가 움직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뭐 저희 행복해서 지켜봐 주시고 내년부터는 아마 저희 그때 일전에 말씀드렸던 컴필레이션 같은 거 적극적으로 네 직진할 것 같습니다 직진이죠 응 여기서 또 깨알 홍보 이거는 그때도 한번 소개해 드렸는데 저 일본에 플랭럭스라는 브랜드 하시는 형님의 제품인데 보내주셨어요 음 이거는 그 마크곤잘레스랑 콜라보한 거 지금 저희 나라를 모신사에서 이제 아예 먹어버려 가지고 좀 뭔가 그 뿌리를 조금 잃어가는 느낌인데 그래도 형님은 딱 마크곤잘레스 일본에서 재팬에서 콜라보해가지고 네 콜라보해가지고 스케이터들 데리고 영상 찍으셨더라고 음 네 여기서 음 여기 플랭럭스 네 제가 감사하고 사랑하는 일본형 브랜드인데 여기 이제 플랭럭스의 슬로건은 돕 앤 트리입니다 chill 편안한 어떤 그런 느낌들을 추구하고 있어요 그 안에 뭔가 멋있네 저는 이런 그 다음에 약간 일본 전통운선 같이 형이 하는 이런게 정말 멋있다고 생각하고 또 코디한 것들 보면은 네 멋있습니다 저는 네 그렇습니다 그 네버마인드 도쿄 가면 시핑이 월드와이드에요 그래서 한국 한글버전 사이트가 있어요 아 네 여기서 한글버전으로 자동팀이 바뀌거든요 아 이 엔도 결제가 한국걸로 돼요 한국어로 바로 직배송이 되니까 참고하시면 너무 좋은거 같아요 굉장히 꿀팁이네요 네 지금 플랭럭스랑 같이 앨범을 준비해요 오마이갓 조그만 앨범이긴 한데 그래서 일본의 잼상 이분이 이제 일본의 잼상 음 오엔지라는 프로듀터 곡을 이용해서 일본에서 원하는 느낌 2개 한국에서 원하는 느낌 2개 이렇게 해서 총 4곡으로 또 준비를 할 것 같습니다 크으 저희가 이제 자켓도 나왔고 겨울에 더 재밌고 멋있는 것들 많이 이제 남아있으니까 아마 내년에 다시 그 베이스게임 컬렉티브는 진행할 것 같아요 시즌2로 그쵸 시즌2 응 시즌2로 준비할 것 같고 올해는 이제 남은 마무리 잘 해야 될 것 같고 곧 또 한번 맞죠 차도 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가고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